리드가 크다보니까 조율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네요 리드가 크다보니까 조율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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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의 los 리드가 크다보니까 조율이 많았어요 오려져 오려져 유튜브 리드가 크다보니까 조율이 많아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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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콜 남았네요 마지막 콜 남았네요 마지막 콜 남았네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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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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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1번부터 6번 올까지 거의 소리가 힘들게 나왔었는데 1번부터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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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부터 7번째, 1번부터 6번째, 1번부터 6번째, 1번부터 6번째, 1번부터 6번째, 1번부터 6번째, 1번부터 6번째, 1번부터 6번째 일단 조율은 완료됐습니다 이제 지금 쇳가루가 많이 날려져 있기 때문에 청소 한번 깨끗이 씻고 조립하고 또 맘없이 이게 완전히 깨어졌는데요 그리고 또 한번 잘 조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